진짜 100만원 했다고? 어 무슨 프로그램 한 일 뭐하네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으로 뭐하지? 100만원으로 꽉꽉꽉 100만원 뭐 할 거 있겠어? 아 할 건 많지 100만원 할 건 되게 많지 100만원 할 수 있는 거라 뭐 그래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보시고 진짜 여행 갈 거야? 아니야 100만원 친구들 보러 비울 건가? 금을 사자 네? 금을 사자 뭐하지? 먹을 거 고기 고기 먹을 거 고기로 100만원 먹기도 힘들겠다고 해가지고 삼겹살 오케이 다 먹네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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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가자 한번 생각해보시고 해외 나가고 싶긴 한데 네 자 저는 지금 나는 지금 우리 아리따움 미녀 윤진 선배와 함께 모르겠지만요 선생님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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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100만원을 공짜로 받을 거 같은데 이 100만원 네 이 1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지금 지금 그 저기 홍보 때문에 한동안 너무 바빴으니까 네 뭐 여행이든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면 여행이든 그런 거 ights 그럼 아 그럴까요? 군대가기 전에 군대가기 전에 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흫 으흐흐흫 고기 좀 멀리 갔다 오시는 것도 isy 나쁘지 않은 것 제가 금방 금방 지나요 자 이제 무대 인사 출발 선배님도 날 보내버려